아 안녕하십니까 아 자메살입니다 블렌더에 진짜 꿀팁입니다 핫팁이고 꿀팁이고 여러가지 팁을 한꺼번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리폴로지를 작업을 하다보면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엣지 두개 엣지를 이렇게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비뚤비뚤 하죠 그죠 이렇게 나눠지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뭔가를 추가를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엣지를 그죠 엣지 루프를 할 때 컨트롤 R 을 누르잖아요 그죠 컨트롤 R 을 누르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가보면 요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죠 요렇게 움직이는데 엣지가 안보이니까 다시 엣지가 아마 요 근처에서 어디 요 자리에 잘 보시면 요기를 보세요 요 자리 요 자리 보면 빨간 그 주황색 선이 요렇게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요게 뭐냐면 지금 엣지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정중앙에 요기 딱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엣지 라인을 추가를 할 때 이쪽과 이쪽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요쪽에서의 왼쪽에서의 100% 오른쪽에서의 100% 요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요기 전체를 100% 로 하고 싶다 그럴 때 E 를 누르면 요렇게 전체가 100% 가 됩니다 전체가 100% 가 되면서 아 이 엣지 라인을 보세요 바뀌었죠 그죠 E 눌렀을 때 자 요렇게 가면 간격이 오른쪽 간격에 맞춰지죠 그죠 왜 이렇게 하면 왼쪽 간격에 맞춰집니다 그죠 E 를 누르면 이렇게 일자로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요럴 때도 있겠죠 그죠 E 를 눌렀을 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E 를 누르고 이쪽으로 갔을 때 이 정확한 그 간격을 맞춰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F 를 눌러줍니다 F 를 눌러주면 자 왼쪽 맞춰졌죠 그죠 왼쪽에 맞춰졌고 오른쪽에는 가면 안 맞죠 그죠 F 눌러주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F 다시 왼쪽에 가면 안 맞습니다 F 눌러주면 맞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딱 보면 마이너스 0.8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좌측으로 80% 어 마이너스 80% 갔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점 8 해주면 요렇게 딱 80% 갑니다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점 9 해보겠습니다 90% 딱 해놓고 자 여기서 해치라인 또 추가 하나 합니다 그리고 E 눌러주고 아 클릭한 다음에 E 눌러주고 F 해서 여기에다가 딱 클릭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점 9 해줍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이쪽과 이쪽 간격이 똑같아집니다 그죠 똑같아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치 선택을 딱 해보면 이렇게 딱 해서 볼륨감을 주거나 뭐 편집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엣지를 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작업이 가능하다는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번째는 이 끝부분에 면의 끝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면의 끝부분에 보면 이 버텍스를 제가 옮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버텍스 옮길 때 음 GG 누르는거 알죠 GG 누르면 이렇게 요 엣지 기존에 있는 엣지 라인으로 이렇게 그 텍스가 이동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기 지금 엣지 라인 안쪽에서만 움직이죠 그죠 근데 요게 바깥으로 확장을 하고 싶으면 안갑니다 그때 C 눌러주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요쪽 방향 C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C 눌러주면 없어지죠 자 요쪽 방향 C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원래는 요기까지 끝에 오면 반 반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되는거 요렇게 해서 어 버텍스의 위치를 조절할 때 어이 좋습니다 C C 자 요쪽 C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버텍스 C 아 이거 이거 G G G 누르고 저요 방향 C 해가지고 요렇게 빼주면 요런식으로 옷의 모양을 만들 때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런 방법으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제 그 모델링 작업 리토폴로지 작업을 하다보면 그 그 뭐라야되나 이 메쉬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자유 특히 이 제페토 캐릭터 같은 경우에 여기 가슴 부분에 이렇게 보면 요렇게 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걸 면 한개로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제가 강의할 때 알려주는 방법은 이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 뭐예요 이거 디졸버 엣지 이용해서 이렇게 없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3번 눌러가지고 면을 선택합니다 F 끝 이제 편하죠 그죠 땅땅땅땅 F 이렇게 딱 됩니다 여기도 땅땅 F 땅땅땅 F 면 정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특히 좀 복잡한 면 같은 경우에 면 정리할 때 이 굉장히 편하게 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면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면 정리 하죠 그죠 그래서 리터폴로지 할 때 방금 제가 알려드린 요런 방법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정확하지 않죠 그죠 GG 했을때 자 E F 이게 누르면 이제 면 정리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한쪽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 GG 해가지고 E 눌러서 F 딱 이렇게 한쪽으로 면 정리가 정확하게 해줘 그죠 어디갔냐 여기 버텍스 한게 더 있죠 그죠 어 요런거는 디절버 버텍스 해주면 여기다가 여기 또 하나 돼 있나본데 여기 또 있네요 눌러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영어가 막 나오지 이건 지금 여기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 버텍스가 있어서 강제로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 이용을 해서 엣지 편집을 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E 해가지고 F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엣지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해서 리터폴로지 작업을 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정리를 할 때 예를 들면 요 부분에 원래 우리가 엣지 정리를 할 때 여기 엣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두 엣지를 지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게 블렌더에서 메뉴가 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도 여기서 보면 그 메뉴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엣지 콜패스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 맥스 하신 분들은 그 콜패스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 콜패스라는 건 합쳐주는 겁니다 합쳐주는 거 합쳐주는 건데 여기 메뉴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엣지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엣지 콜패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엣지 콜패스 딱 누르면 이렇게 엣지가 정리가 됩니다 정리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엣지를 추가를 시켜주면 면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면을 정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요런 방법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버텍스를 가지고 뭐 지지 해가지고 C 눌러서 이렇게 확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엣지를 엣지 루프를 할 때 E를 눌러서 F 눌러주면 이렇게 엣지 추가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다 요거는 그 여러분들 그 옷에 실밥 같은 거 표현을 하고 싶다 하든가 아니면은 옷에 어떤 그 문양 같은 거 넣고 싶다 할 때 요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편하게 옷에 요런 식으로 문양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핫키들이 블렌더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핫키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알려드릴 거는 작업하다 보면 옷에 이제 어떤 문양을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옷에 제가 문양을 그려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타고난 금손 실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펜 마우스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면 작업하기에 훨씬 더 또 좋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커버에 베지어 커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베지어 커버 추가 됐죠 에디트 모드에 가셔 가지고 이 에디트 모드에서 이 버텍스 두 개를 X를 눌러서 버텍스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게 드라스 펜슬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드로우에 클릭을 하고 여기 아이템 클릭을 해 보면 여기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릭을 하고 여기 테이프 스타트와 엔드 값을 1로 해줍니다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그립니다 곳에 미러 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로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면 이렇게 싹 그려졌습니다 그죠 여기에 서페이스를 켰지만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면 이 커버 라인이 정확하게 면에 딱 안 붙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붓기는 붙습니다 그죠 붓기는 붙는데 정확하게 안 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커버에 지오메트리에 텝스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주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텝스 값이 먹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0 이렇게 주면 이렇게 보면 이런 데 파고들죠 그죠 이렇게 조금 수치 값을 높이 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수치 값이 낮을 때는 이렇게 좀 파고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하면 에디트 모드 가서 버텍스로 막 땡기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를 0으로 다시 끕니다 다시 끄고 이 커버를 이 커버를 커버를 선택한 다음에 커버를 선택하고 여기 모디파이에 쉐어링크와프를 한번 해줍니다 쉐어링크와프를 여기다가 딱 해줍니다 정확하게 딱 붙었죠 그죠 정확하게 붙었으면 여기서 업셋을 조금 해줍니다 조금만 이거 하면 지금 버텍스 위치가 조금 안 맞죠 그죠 이거 버텍스 방향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일단 취소 이렇게 해서 쉐어링크 앞으로 여기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어플라이 해줍니다 어플라이 해주고 얘를 앞으로 조금만 빼면 되겠죠 그죠 지와이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만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정확하게 이 위치에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커버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갭스 값을 조금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옷에 짠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이 상태에서 그 쉐어링크와프를 하면 안됩니다 어 갭스 값을 주고 나서 쉐어링크와프를 해버리면 이 커버에 이 이 갭스 값이 납작해 붙여버려요 그래서 어 혹시 갭스 값을 주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만 쫙 만들고 여기다가 미러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미러 짠 해주면 이렇게 양쪽에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면 이걸 다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컨버터2 메쉬 바꿔줍니다 메쉬를 바꾸고 그러면 여기에 메쉬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메쉬로 바뀌면 이 메쉬와 이 메쉬 두 개를 컨트롤 J 해가지고 조인 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노말맵 뽑아주면 되죠 그죠 노말맵을 뽑아주면 여기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데 가셔가지고 자 이런 데다가 여기에 어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데다가 컬러를 넣어주면 됩니다 추가 플러스 하셔가지고 new 해가지고 크롬 메틀릭 크롬 느낌으로 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assign 안했죠 제가 assign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 거 약간 오류 생기는 거는 그 약간 이게 노말맵 뽑을 때는 그 조금의 그 모양이 앞으로 조금은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렇게 해서 노말맵을 뽑아주면 됩니다 네 요 그림 그리는 게 관건이죠 그죠 요게 그래서 금손이 좀 필요한데 꼭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러스트에 가면 이런 문양들 많이 있죠 그죠 그 문양을 파일에 임포트에 가시면 음 이 어디갔냐 svg 라고 있습니다 요거 일러스트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export하면 save as svg 로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일러스트 파일을 블렌드에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가 빵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빵 때리고 그 이 커버를 대신에 이제 요렇게 해 줄 때 대신에 이 커버 조절할 때는 지금 커버 아니죠 커버 조절할 때 버텍스 스케일로 커버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조절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옷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간단한 문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컬트나 스컬트모드에 가서 또 조금 수정해 줘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옷의 모양이 짠 생깁니다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 이 옷에 지금 노말맵 때문에 그 노말맵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 노말맵 뽑기 전에 같이 뽑으면 괜찮습니다 예 지금 여기 노말맵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튀어나오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튀어나옵니다 그죠 노말맵 빼니까 괜찮죠 그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이 문양을 넣고 다시 노말 추출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로 추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